운동 같은 영상 무섭다 무서워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한대로 해보자 일단 까칠이가 말한대로 해보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파틴가 보네 나 혼자 따로 노는 느낌인데? 너희들 집으로 무사히 둘려고 냉잉 나 없는 느낌이야 정클 해봐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풀디 됐어 풀빛 하드로 왔어요 얘네 왼쪽 왼쪽 우리 이석받고 뛴다 고! 어 고고 얘네 다 2층에 있어 다 2층 맥크리 2층 얘네 내려온다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아 나 건강했어 와아 아 뭐야 자리 알지 아이고 나 죽었어 뭐야 뭐해 다 잘린거야? 나 정크리 폭탄때문에 다 번지당했어 헐 맥스턴? 맥스턴도 나쁜건 아니겠지 카드 안돼 가까이 있어? 메르시 원힐 어 메르시 원힐 아니 2층 가도 돼 2층으로 쫄자 어 뭐야 2층 겐지 정크리에 있어서 2층 힘들지 않냐? 정크리에 있어? 정크리에 있어 그럼 2층 가지 말자 힘들다 낸 겐지 반피 베르시 개피 선 현 메르시 왠 하 row 솔 덕크래컷! 덕크래컷! 사이라게 피! 자리아 겸피! 자리아 컷! 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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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지! 긴지 바퀴! 사지컷! 나이스! 아 아나님 공개나있죠? 폭탄 받아라! 폭탄! 우리 아나님이 잘하시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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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들리는데? 위로 위로!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뒤로! 살았어 살았어 어이구? 어? 우리 지금 떨어지는거에 죽었어 아 잘렸어 자리아 먼저 봐줘 자리아 먼저 봐줘 자리아 봐 자리아 맥크리! 맥크리 좀 놔 맥크리 오케이 겐지 내리고 있다 여기 지금 정클의 화물에 있다 자리아 정클의 화물에 있다 일어나세요 아... 극혐이네 정클의 어 자리아 좁은데서 정클이 극혐이네 자리아 뒤에 아 나 죽었다 자리아 반피 자리아 반피 맥크리 개피 컷 맥크리 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라인 개피 라인 컷 내가 화물을 안전하게 아 괜찮아 그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정클에 빠지고 겐지 나왔어 아 겐지 다 종국계가 준비됐다 돌격하면 바로 투여하지 겐지한테 써도 되고 아나한테 써도 되고 그 뭐야 딥이 뭐야 2층 겐지 겐지가 2층 루시오랑 겐지 자리아 반피 자리아 반피 맥크리 개피 컷 2층 라인이랑 겐지 히파가 자리아 개피 아 못 잡았어 어 엄마 후춘 자리아 후춘 자리아 후춘 자리아 야 이거 공원 먼저 쓸게 네 아 상대석양 라인 개피 나이스 자리아 개피 아 자리아 10개피 맥크리 디디디디디디디 네 오케이 리퍼네 리퍼리퍼로 오케이 나이스 리퍼리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유쇼 개피 유쇼 개피 유쇼 개피 유쇼 개피 유쇼 개피 유쇼 잘 유쇼 잘 유쇼 잘 유쇼 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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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진 아 꼭 끝내자 유쇼 잘 유쇼 잘 유쇼 잘 여여 그런눔 증권 무려 vend round pad εκ All the ill l Krist Nap 시메트라도 가능하긴 하는데 여기 좀 투일까 지금 조합에 시메트라는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정컬에 있으니까 저는 다 돼가지고 원래 힐러 유저라 아나 쉬워요 아나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아나를 잘한다기보다는 아나야 돼요 영웅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조합발을 많이 타서 그렇지 조합만 맞으면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힐 판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팀 그냥 대충 힐만 꽂혀준대 내가 내리면 매트릭스 켜요 평타 한방에 80직 차기 때문에 몇 방만 맞추면 바로 궁 차거든요 그냥 궁 차면 써주면 알아서 날 뛰어 딜러한테 근접 딜러한테 써주면 뭐 정화 없으면 매크리 같은 애한테 써줘도 되고 1순위 겐지나 리퍼 같은 애들한테 써주면 되고 라인 아르트도 좋고 나중에 그 뭐지? 우리 메이나 그런 것도 해야 돼 하나무라에서 메이 메이 내가 줄 줄 알았어 그러면 메이 메이 하는 걸로 해보자 하나무라에서 메이 진짜 좋아가지고 하나는 우클릭하고 나서 쏘면 잘라놓기가 너무 좋아 그거 히트스캠 방식으로 바로 만든 거고 그냥 줌 안 하고 쏘면 날아가는 탄석이 있습니다 그냥 좌클릭 연습해두면 좋죠 파티를 시작해볼까? 얘네도 우리랑 2층 싸우고 말라나봐 아니 나 안 올리는데 정면인가 왼쪽 1층인가? 아랜 올라온다 정면에 디바 나이스 왼쪽 2층 디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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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2층 있어요? 상대도 하나 있어요? 겐지 왼쪽 2층에 있다 오케이 확인 확인 오케이 겐지 잘 겐지 받아 나 게이지 신전해야 돼 매트리스 높인다 잘하는 사람 하는 거 못 있어 헤드 정면 정면 2층은 2층 겐지 왼쪽 2층 겐지 겐지 반픽 겐지 개피 아나 확인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매크리도 있어요 매크리도 있어요 오케이 확인 근데 잘라야돼 잘라야돼 저거 잘라야돼요 매크리 개피 루시오 거점 루시오 거점 루시오 거점 겐지 거점 애들 다 들어와요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겐지 겐지 개피 겐지 왼쪽 겐지 왼쪽 2 정면으로 빠졌어 2일 일단 2일이 있어야 되고 아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일 한 명 있어야 돼 루시오가 있어야 돼 루시오 없으면 쓰기 힘들어 야 서기왕이 서기왕이 아 매크리 궁극 정지 받기 빠졌고 공격 화물 같은 미션에 공격할 때 좋지 거점 정량이나 공격 아 저 루시오 잘렸어요 아 죽었다 아 풀렸어 상대 루시오 잘랐어 겐지 궁 끝났어 오케이 근데 이거 줘야겠다 디바 터졌다 디바 터졌다 아 줘야 되네 진짜? 줄일 수 있나? 잘렸어 잘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겐지가 라인이 석양 쓰는 것 딱 나 쫓아가고 들어왔어 저는 지금 소통을 거의 안하고 있어 그냥 브리핑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파티인 것 같은데 어 소통 잘하시네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하시는 분들 같은데 프로 준비라던가 아니면 무슨 멸망전 준빈가 멸망전은 이런 팀 못 본 것 같은데 며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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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피했어 겐지 에피 뒤에 겐지 일단 나 방독부터 뗄지 아프다 라인 왼쪽 건물 겐지 들어왔어요 조심 겐지 저희 팀 계시죠? 거점 거점 일어난다 거기 겐지 게피 겐지 게피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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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빠지자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피지 바이 이벤트 그 자기 지역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걸 수도 있겠다 아이고 겐지 게니랑 들어온다 겐지 게니랑 들어온다 근데 왜 6인크를 안 하고 5인크를 하지? 겐지 반피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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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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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나 안죽어 아나 건물 안에 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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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나 진짜 안죽네 다 죽었다 아나 빼냈다 아나 아나 개피 와 E 진짜 극혐이다 저거 루슈디 바꿔 여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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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혼자 있어요 라인 혼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나이스 아이고 라인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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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서 한다 우리 팀 알아서 해 진짜 알아서 해 좋아 막 했는데 다 딜로 틀에 왼쪽 발소리 들리네요 왼쪽 발소리 2층 2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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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겐지 겐지 내 겐지 정면에 맥크리 리퍼도 온다 리퍼도 3명 3명 2층 3명 4명 루슈디 루슈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루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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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 트레이썬 나이스 맥크리 저기 앞에 혼자 있어 네 맥크리 혼자 있어요 루슈디 루슈디 아 나 금방 전에 공격할 때 썼는데요 루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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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도 궁 있을거야 트레이스 왼쪽 방 궁 썼어요 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안죽는 사람 말해줘 나한테 안죽어 나 안죽어 겐지 죽었어요 저쪽 방 3명 저쪽 방 3명 와 아 아 봤어 봤어 아 나 나 살린 줄 알고 봤어 아 망치 왜 망치 1인공포자인데 아 나 꼈어 미안 봤어 아 날아가면서 봤어 저거 힘들 것 같은데 막히네 그냥 2분 막아보죠 2분 어차피 여기서 2분이면 괜찮을 것 같네 상대팀 나 지금 죽어 있어 조심해 2층 틀에 무시하고 이거 라인 라인 궁 쓸 준비해 나 지금 나왔어 라인 방벽 내리자마자 궁 써 나 이거 틀에 견제해 어 이거 뭐야 어 내가 잘리겠는데 나중에 도착해 2층에 트레이스하고 리퍼 2층에 트레이스하고 리퍼 라인 방벽 그냥 꼬자 꼬자 뒤에 뒤에 맥크리 하여 뒤에 맥크리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트레이스하고 겐지 뒤로 와요 오른쪽 건물 안에 겐지 봐줘 겐지 봐줘 아 나 죽었어 트레이스고프 빠지 겐지 다운 옆에 맥크리 맥크리 큰일팩 큰일팩 혼자야 지금 저거 따야 돼 뒤에 뭐 있나 본데 없어 없어 우와 이걸 맞네 백 백 백 백 괜찮아 괜찮아 와 헤드 맞았어 자리아 나왔어 테레 빠지고 res 왼만큼 하늘애 아니면 굶 못채운다 저거 자리아 나왔다 라인방피 흠 아예 메르시 떨어져있다 이제 버렸다 나 이거 2층 자리 한번 또 놓아볼게 총 2층 호흡할 사람 온다 얘들 붙었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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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잡혔다 아 잡혔어 뒤에 라인 아 내가 제압 잡았다 나이스 망수 나이스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겐지 개피 투슈 개피 오케이 루시 나이스 라인 다 피하래 라인 다운 리퍼 왕영아 빠졌어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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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 봐 자리아 카라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다운 맥크리 맥크리 헛헛 나이스 맥크리 나 한번 잘라 볼라고 좀 뭔가 맞는다 이게 맥크리 한번 잘라 볼라고 아 무빙 치면서 하니까 맞추질 못하는구만 우리 지금 한 세네판밖에 안했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맞는게 세네판 정도 맞았잖아 아 여기 이게 오고 겐지가 아 끔살 으음 나인 나인 형광맞은 트레이저를 못 찾아요 저거는 솔직히 몬샷이여도 죽는 건데 구제 제일부터 이렇게 나인이 숨기고 있어 79점 몇 점이예요 reb 10 pembo고의 피보고에 P 아 딱 못 맞춰도 됐었는데 까비 까비 이겼으면 됐지 아 근데 아 그거 너무 아쉽다 1거점도 안 주고 막을 수 있었는데 형이 잘려서 죽어가지고 아 꼈어 날라가는데 라잇 때문에 그나마 얘네들은 준다 하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아닌데 난 0.1 받았는데 여전히 나도 0.1 받았는데